마지막에 태일을 알아봤습니다. 약간 저는 왜 이렇게 팀을 나누는줄 알아봤어요. 뭔가 상중한 팀인 줄 알아봤어요. 눈썹을 먼저 보여줘요. 눈썹 밑에 바로 눈이 있고 그리고 바로 코가 들어가고 그리고 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귀여워... 귀여운데요? 우와! 완전 귀엽다. 맞아요. 맞아요. 완전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 우와! 완전 귀여워! 거의 다른 그림이 됐는데, 이거? 몇 년 동안 하실 거예요? 저는 약간 태어날 때부터 소질이 좀 있으셨어요? 팬을 잡고 태어난 거예요. 아, 진짜요? 27년? 저 32이에요. 대박, 저 27살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저보다 한참이 형인 줄 알았어요. 형, 이것도 되네요, 형. 형, 날마다. 귀엽다. 진짜 너네... 아버지랑... 저는 솔직히 이 그림을 보고 지민이 형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또 손을 줘. 우리 아빠랑. 나 그러고 나서, 나 아빠랑 똑같은데. 말과요? 말과 맞아. 저 권한이도 아닌가요?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잘한다. 이름은 망이. 망이로. 망이. 이 망자. 망할 망자. 아니요? 이게 무슨 냄새지? 희망, 희망이라는... 희망할 때 이거 망을 붙였어. 이름도 정해야겠다. 망이. 희망. 이름에 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알파카에서 진을 합춘 뭐가 좋은데? 정했어요. 이름 정했어요. RJ. RJ? 네. 그냥 이... 바벅이 뜨거웠어요. 좋아서. R에서 앞 R을 따고 진에서 J를 딴 거야. RJ. 좋네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와, 진짜 큰일 났다. 오, 예쁘다. 무슨 채널인지. 이름 뭘로 할까요? 태형. 태형이니까. 테를 좀 살려주세요. 저... 저 태... 테로 할게요. 태태? 네. 태필이랑 태태. 소 귀엽네. 소 아닙니까? 말이라도. 아, 제 필력이 부족해. 말, 말. 말.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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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나는 되게 만족해요. 여기에서 이걸 만들었다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 아니, 통화할라는데, 근데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를 그려놨는데 저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는 걸어냈는데, 언제까지만으로.. 주갈 시간이 잘 돼. 네. 나는 글쎄요. 이별지. Usually, 조금씩 사이 할 때 너무 arrival. 그러고. 그리ici 누구도 자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